동북아의 전력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해서 어제 뉴스투데이에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. 이 사업은 광주전함에도 크나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.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한전과 에너지밸리 기업들 그리고 자치단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빛가람 에너지밸리 혁신산단 2호 기업인 이 업체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. 꿈에 에너지벨트가 현실화된다면 무한대의 시장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. 기회가 된다면 북한 진출 의지도 강합니다. 저희들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또 실현만 된다고 하면 저희 라주혁신산단 에너지벨리 기업들은 무조건 진출합니다.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구축될 경우 빛가람 에너지벨리는 한반도의 전력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. 에너지벨리에는 현재 310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혔고 이 가운데 60%인 186곳이 입주를 완료해 핵심 역할이 기대됩니다. 한전과 더불어 경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지난해 대선 때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지역공약으로 발굴해 건의했던 전라남도는 사업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. 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기사업법 개정과 함께 한중일 전력망의 교차점인 광양망권에 슈퍼그리드 터미널 구축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. 광주, 나주 혁신도시 지역경제와 새로운 엔터프레이너십, 기업과 정치를 북돋은 데 큰 동력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. 조만간 국가사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지역경제의 축복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 아멘